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왕관을 쓴 자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하거늘 포션 깨신거 맘에 안드네 포션 깨신거 맘에 안드네 포션 깨신거 맘에 안드네 포션 깨신거 맘에 안드네 아니 이정도면 엘리트 잡지않나? 그래도 잘까? 포션이 쓰레기라 살짝 돌고가야겠다 내 평 내 평 저자체력 그릇으로 다시 올린다니까 아 쓰레기 게임 음 이거 그냥 맞아야겠다 2단계 왓처? 왓처중 최약체 사색집에 검은 별 검은 별 아니 어차피 길에 엘리스 3마리 있네 미친 음 음 예 엘리트 오 아 마요 아 이거좀 마요 마요먹어서 마요뿔 받네 텅스텐이라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18댐 아님 아니다 17댐이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4클래스 피 를 흘리고 있는거야 역겨워 어.. 앗 디자이너 색 뭐에 써야되는데? 어.. 얜 잡았고 그 다음에 엘리트가.. 문젠데.. 포션 다 꿇어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일단 첫 턴 좋아 턴 좋아 흠 음을 맞더라도 사색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잇 보스 안 때릴 거면은 근데 미래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와 아이스크림 연막탄도 오고 굿 까 까 털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화 그만 걸어. 싸가지 없는 놈. 맞아서 들어보자. 아... 진짜... 내 반대... 내 반대... 너무 말렸다. 아... 내 유불 두개... 아이씨... 이거 주지마... 아까도 연막탄 아니라 다른 포션이었으면... 그냥 개노삼 잡고 유불 두개 먹는건데... 아이씨... 그... 쓰레기 게임... 천탑을 죽여라... 쓰레기 게임... 시에탈로 오십시오... 나는 당신이 쓰레기의 의미 알도록 도와줄 수 있다. 연막탄 쓰레기 맞잖아... 아이씨... 20댐? 어차피 보수전에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... 잠시 두려워... 그때 먹으면 한국의 단독이 없네... 우리 놈을 찾기 때문에... 그리고 오늘 할 때... 정해지는 없으니...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건이 없는 것 같은데... 그래도, 우리 놈을 찾으러 가끔 합니다. 이제 내 상탈은 없으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안. 미안. 어? 뭐? 저런 쓰레기 포션은 땅바닥에 버려야 해 그게 연막탄을 가장 잘 쓰는 법이지 도망 말도 안 돼 죽어라 정령들이 편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편식하는 정령들은 이미 병속에 갇혀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뺨옹 서신 잘하라고 안맞아주 도약이야 교훈이야 해피도약도약이다 교훈도 훈이다 강화할거다 하긴 했네 김세장도 세장이다 쇠가 없는데 왜 세장이지 해피도약도약도약스 할 때마다 해피도약도약을 살아 하로어 하여ں 한 여배 해피도약 해피도약 원무는 MTK지긴 한데 제거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워터팩도 밥 안 먹으려 가네 안 돼 쓰레기야 포션이 있어야 좀 든든한데 포션이 없네 지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왜 그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... 뭐 우주야 됨? 어처구니가 없네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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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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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가지고... 미쳐가지고... 아... 아... 아니... 아니... 아... 뭐하냐고 아니 게임 왜이렇게 잘해 아니 그래도 좋은거 좋네 투월 무료 버전 투월 정식 버전 투월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? 정식 버전 투월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? 하고 삽니다 히히 우물 이거특 육강력 나온 육강력 나온 아 아 순수가 맞을 듯 다 지우면 이기니까 다 지워 그냥 여기까지는 안 지울 땐데 제가 가서 지워야지 심장 가서 지워야지 병물 장난 난? 달달달달 달달달달달 달팽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怎么了 ..뭐야 사새그였나봐 너 증서 카운트 너무 애매한데 지금 맞아야지 뭐 배울 수 있나 어? 배 뒀으면 되겠다 한 장 더 지워야 하는데 아우 달팽이 질 봐 더 어찌 달팽이 아니 저 딜이 저 양심 없는 놈 달팽이가 왓처를 싫어하긴 하나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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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천신 천신 아이스크림인데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덱인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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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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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남자특 평온안감 무덤감 그렘린 불 마술크날 불피해 먹는 펜터그래프 맛 아싸 천신 근데 이수가 나왔을 듯 집에 4평 사색 이렇게 해야되나? 에너지가 없네. 수월 마요까지 쓰면 되겠다. 상특 상특 음... 음... 이겼다. 이겼다. 사막 끝 약화 걸린 거 빡치니까 천천히 잡아야겠다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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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mathematics 이겼다. 형아 이겼다. 그래도 두 번은 발동했네 자식 올려채기 화당 심장에 빵꾸 뚫는 왓처 3331 30체력 그릇 와 배 3개 41버퍼 마트로시카 5개 마트로시카 5개 마트로시카 5개 0 0 0 0 0 가능한 하늘 강남 뺀다 하늘